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국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왼쪽으로 배제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의 라미경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분위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역별로는 나가려는 분들의 현수막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었고 했는데요. 현재 충북 지역의 총선을 앞둔 분위기, 키워드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무처장님부터 좀 기회를 드릴까요? 네, 저는 한도 초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 하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신뢰도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는 싸우는 모습 때문에 국회에 대한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아있는 상황이고요.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1등만 뽑기 대회 같은 이런 승자독식 구조, 거기에서 유권자의 표의 반은 사표가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20대 국회의 특징은 50대 이상의 남성, 기득권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데요. 특정 성, 특정 계층이 이렇게 쏠려 있는 그리고 각종 특권과 특혜가 한도 초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충북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무엇보다 다선의원에 대한 피로도가 한도 초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도 초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좀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도 초과된 카드는 이제 좀 새롭게 다른 카드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옹 교수님 바로 순서대로 좀 볼까요? 네, 오늘은 다, 기, 망, 양이라는 말로 키워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실은 쉬운 말로 하면 오리무중이라는 뜻인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눈앞에 갈래길이 많아서 양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선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당 임무를 선택하는 과정인데 선거 제도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후보자들도 아직까지 몇 면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직은 좀 안개 속 전국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라 교수님 바로 받아주시죠. 네, 저는 키워드를 러너스 하이로 좀 정해봤습니다. 영어로 가셨네요. 네, 러너스 하이는 요즘 이제 계절이 이제 마라톤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인데요. 40.19km를 좀 달리다 보면은요, 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점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만 살짝 넘게 되면은 오랫동안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이 굉장히 또 경쾌하게 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충북의 이 정가를 보게 되면은 너도 나도 전부 된 나오겠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신 분들도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고민 속에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한참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모든 분들이 내가 당선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 오랫동안 나는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바로 지금 시점으로 러너스 하이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세희 국장님. 네, 저는 열이 박빙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얇은 얼음을 지려받고 걷는 것처럼 현재 상황이 조금 위태롭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공천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박빙의 승부로 이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민적인 시각들은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나눠져 있고 또 불만도 상당히 많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총선이 안개 속이면서도 상당히 급박하고 위태로운 이런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랄까요? 눈여겨볼 점, 일단 어떤 걸 좀 굵직하게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라 교수님 먼저 좀 드릴까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로 좀 눈여겨 볼 지자면요. 20대 총선의 결과가 지금 아주 균형점을 잡게끔 4대4 구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우리 충북의 경우. 그렇죠. 2018년도 지방선거 또 2017년도에 대선 기간에 있어서의 충북의 어떤 그런 지지율을 쭉 봤었을 때 굉장히 균형점을 찾고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민주당과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 있어서 계속 균형점을 찾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 현재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문제로 인해서 조국 장관 문제로 인해서 좀 다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어떤 희비가 좀 바뀌게 될지 그 지점을 관전 포인트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부분들이 결국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선거 제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4월 29일 날 패스트트랙 문제로 이제 법안 문제가 됐고 또 며칠 전에도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게 10월 29일로 이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민주당과 한국당의 셈법이 좀 달라서 내년 1월 29일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 선거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두 가지 정도는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어떤 의견이신가요? 총선 포인트. 저의 생각은 지금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것은 국회가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과연 국회의 그러한 대의민주 정치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냐. 이게 좀 제가 볼 때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도 현재의 헌법 제도를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세대교체라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 개혁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5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대체로 60대 후반에서 70대를 바라보시는 분들인데요. 특히 우리 지역의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홍재영 전 의원과 격전에서 세대교체, 젊은 인물 이런 것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는 당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제일 의원이나 또 오재세 의원 경우도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나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선을 한 중진 의원들이 당내 기여도나 또 지역의 발전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딱히 어떤 일을 했는가 떠오르는 일이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듣는 반면에 지역구 관리에는 또 달인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번 총선에서 20, 30%는 물갈이 하겠다. 이게 이제 당의 목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양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양당이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 개혁 같은 경우는 매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는 좀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라는 포부가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있고요. 이제 국민의에 군림하는 국회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국회, 특권과 특혜가 넘쳐나는 국회를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다양한 노력을 펼쳐볼 생각입니다. 본연에게 한 분씩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교수님께도 청선 관전 포인트. 가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정당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판할 것이냐. 제가 6개월 전에 얘기했을 때는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뭔가 새로운 형태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등판하는 정당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 선거 결과가 여야의 한쪽에 기울림 현상이 일어나면 만약에 여당이 다수를 점화하지 못하면 렘덕 현상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여당이 또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이 계속 탄력을 받을 텐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들을 또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과연 돌발적인 상황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것들에서 또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것이 선거의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도 역시 돌발 상황이 하나라고. 돌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서 성과를 얻게 되면 지지율이 급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변수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선거의 국면에 또 성과를 내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여야가. 여당이죠. 특히나.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전국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 지역적인 이슈가 좀 묻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미세민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 특히 시민 공원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부각이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러한 변수들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이게 2년 뒤에 지방선거와 대선에 곧장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가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 가운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본 것부터 한번 살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선거제도 아까 오리무중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직까지 100%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표제 도입에 따른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선거구 획정 문제 이렇게 게임판, 경기장의 어떤 그게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일단은 모든 전국적으로 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충북에서는 그렇게 되면 한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더 촉각을 좀 곤두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국제정계특위에서 나누러 올라온 게 연동형에서 조금 반을 깎은 준연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동형이라고 하면 정당 득표율에 맞춰서 그 비율대로 그냥 의석을 배분하는 걸 본다면 준연동형은 그걸 반을 깎아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또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소수정당 지금 표의 등가성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는 정의당 이런 정당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이냐고 볼 때 상당수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충북 지역에도 지역구 의석은 약간 줄고 이렇게 준연동형에 따른 비례 의석이 늘면서 어떤 지형을 가져가느냐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 김종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석폐율에 따른 그러한 비례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여성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양희 전 도의의장이라든가 김수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당에 따라서 석폐율 제도에 따라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양당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이 이 준동형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준연동형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좀 이에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판세는 많이 좀 경기장이 지난 때와는 다르게 많이 좀 흔들릴까요? 어떻습니까? 흔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기대나 희망일 테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지난 6개월 전에 주 이 과정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비례성과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정치 신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소수정당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동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 봐서는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이게 어떤 본회의 상정이 되고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게 쉽게 좀 될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패스트트랙을 갖고서 이 세 가지 안건을 갖고서 지금 진행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지금 현안 문제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 희망은 가지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도입이 안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최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내년 정도 돼서도 20대 총선과 거의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도 좀 동의해서 전망기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 표결 방식은 인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래 기명투표입니다. 전자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합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개특위, 사법개혁특위에서 올라오는 그 안들을 만약에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찬성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동인 비례대표지에 찬성을 하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지역구 의석이 줄 것이냐. 저는 줄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일단 절충안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절충안이 아니고요. 인구 편차가 2대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내년 선거에 인구 기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일자로 인구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우리 지역의 8개 선거구에 인구 하한을 다 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형이 도입이 돼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이 돼도 우리 지역의 8석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할 때 게임의 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룰이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가 지금 100% 가능성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지금 현재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일단 지역별로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이 쏠림 현상이 여론 조사 이런 걸 보면 훨씬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집결, 지지 세력이 더 강화해진다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 이런 것들의 표현이 하나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당,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이 너무 손해보지 않는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전략적으로 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뭐 그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야말로 변수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혹시 그 밖에 뭐 다른 변수가 있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지난 20대 때와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20대와 21대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보통 총선은 정권의 중간평가 정도로 말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간평가가 아니라 정권 심판론으로 좀 이게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만 조국 장관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국론이 갈라지게 되는 양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위기, 경제적인 어떤 힘든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지만 가장 또 지속화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중간평가가 아니라 정권 심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같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원 교수님. 지금 21대 선거를 가장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왜냐하면 모든 총선, 지방선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의회주의자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통령들이 가장 자주 느끼는 유혹이 국민과 직접 상대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국회가 사실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야의 승패를 가르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여당은 그냥 연돈돼서 가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야당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는 또 않습니다. 묘한 구도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20대 총선 당시에 선거의 무덤이라 그러는 정권 하반기에 총선을 치뤘어요. 치뤘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아서 여당이 그때 굉장히 업돼서 180석까지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겨우 120몇 석 했었죠. 뭐가 있냐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서 여야가 가지만 야당이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여당이 공천 잡음을 계속 일으키면 그것들이 표심을 흔들어버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계시죠. 거기다가 지금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많은 곳에서는 37%까지도 무당파층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무당파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북미관계, 남북관계 거기다가 선거철이 되면 각종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 정책이 경제의 실정을 커버할 만큼의 정책이 나올 것이냐 그런 것들이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시야를 충북으로 좁혀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으로 좁혔을 때 역시 사실은 비슷한 얘기들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야의 지형의 변화 이것이 정권 심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평가가 될 것인지 아까 얘기해놨던 게 세대교체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될 때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보면 구관이 명관인 그런 선거였죠. 왜냐하면 사선 3명이나 탄생하고 그러면서 세대교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세대교체를 요구하고자 하는 주자조차 제 역할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싶어서 그냥 뭐 예전과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다만 양진영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누가 더 투표장에 자기 지지자들을 데려가느냐 이런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무실장님. 이제까지 현역 의원이 지역구에서는 이제 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이제 되어왔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신구 대결의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팽팽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 룰을 좀 발표를 한 걸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12월 중하순까지 평가를 완료해서 하위 20% 국회의원들에게는 감점 요인 20%를 주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이제 장관직 그리고 중진 의원들 그리고 친문 의원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세대 교체의 호기로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들도 있어서요. 저는 세대 교체의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처장님이랑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은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 역대 충청권 선거를 보게 되면 양대 정당 구도에서 자민련이라고 하는 그것도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정당에 한번 좀 출연을 했지 지금처럼 새로운 어떤 세대에 관련된 인물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판도는 좀 갖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그 룰 있잖아요. 그거 저기 경쟁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룰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도의 의장 같은 경우는 그 현역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면 오히려 20%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러니까 공천을 민주당 물론 민주당만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민주당이 공천을 제대로 하려면 공천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룰은 공천혁신이 아니고 국회의 현역도 하고 도전자도 같이 하는 그런 구도인데 현역과 도전자는 같은 출발선이 아니거든요. 현역은 굉장히 많은 당원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불공평한 상황이어서 지금의 룰이 과연 그런 상세하느냐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충북 지역의 다선 피로감이 높다라는 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입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이거 아주 극비 입문서인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 타겟이 누구냐 뭐 이런 정도이고 결국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룰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위위에서부터 결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건 또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좀 보면 선거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 선거 결과가 나오면 전국 표심에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전국 표심에 가장 일치하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유동성이 높고 인구 구성 자체가 전국 규모의 어떤 전국적인 어떤 인구 극... 인구... 저기... 분포와 유사한데 우리는 사실은 유동성이 높은 지역은 안 해거든요. 충북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보수 성향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노동 진보 쪽은 또 전국적인 표심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령화와 더불어 약간 보수성은 있지만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지배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호남 지역같이 지배 정당이 확실한 데는 다선이 많습니다. 5선, 6선 꽤 있어요. 특히 영남 지역 보면 4선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선을 3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사에 4선을 3명까지 보유한 적은 없습니다. 최다선도 제 알기에 4선 정도가 최다선일 텐데요. 왜 그러냐. 지배 정당이 없고 제3의 정당이 힘을 못 쓰고 또 하나는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내곡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4선이 지금 3분이신데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계시는 것 같은데 세대 교체가 가능한 건요. 밀어내는 압력이 높아야 교체할 사람이 이분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젊다고 유능하다. 다선이고 나이가 많은 분은 이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세대 교체를 원한다는 것에 부응할 만한 그러한 주자들이 있느냐가 결정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희망이 이루어질 텐데 전반적으로 공천 과정이 막장 드라마로 가는 정당은 꼬꾸라지게 되고요. 대박 드라마를 찍으면 그 정당을 삽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미국은 거의 신진 의원 교체율이 10% 미만입니다. 보통 하원이나 상원 우리는 30%대인데요. 재미있게도 교체율이 높은 정당이 의석을 더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꾸는 걸 좋아한다는 뜻도 되지만 뭐냐 하면 바꾸는 과정에서 좋은 대박 드라마를 찍은 정당은 살지만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학살이지 않습니까? 무슨 세력 학살 이런 얘기 나오고 불합리한 공천이 이루어지면 그 당은 보통 탈당을 하거나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공천 과정이 어떻게 국민께 어필하느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세대교체로는 단순히 고령 다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강한 압력을 줄 만한 세대 주자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21대 총선의 충북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형이 바뀔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전체로 동의를 하지만 제가 15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쭉 현역 의원들이 얼마만큼 당선이 되고 패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쭉 내봤더니요. 20년간 거의 한 15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해서 현역 의원들이 패배한 것은 9명밖에 안 돼요. 우리 충북 지역. 네, 충북 지역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선 피로도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가에 깔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2대까지 역대 선거기 과정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4선, 5선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15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선거 기본적인 경험상 경험을 쭉 봤었을 때는 이게 크게 바뀌지 않고 그분들이 5선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다만 그냥 다선이 돼서 그런 어떤 그런 입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다선이 돼서 지역적인 부분으로 또 국회에 있어서의 역과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의장을 안 대든가 장관을 좀 안 대든가 그 역량적인 부분들이 발휘가 되고 지역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적인 부분들을 그들 스스로들 좀 할 수 있게끔 유권자가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의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와 보수가 상당히 결집되어 있고 이것이 거대 양당의 생존 조건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근거지를 확보하고 싸우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랬던 제3당 정의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청주시 4개하고 나머지 4지역을 좀 나눠서 봤었을 때요. 서원구 같은 경우가 지금 오재세 4선 의원이 지난번에 최헌호 후보자에 비해서 1.29%밖에 안 됐거든요. 2000년 20대 총선에 전반적으로 당선됐던 사람들의 당선자들이 굉장히 아주 격소한 차이로 된 걸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구도는 깨질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같이 가게 될 테고요. 경기 악화되는 이런 양상들 또 북미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내년 4월 15일까지 과정이 그렇게 아주 흔쾌하게 뭔가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나 또 바미당의 김수민 의원 이런 분들의 어떤 활약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선거의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지향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에 유권자리 투표라고 하는 행태를 굉장히 많이 보였던 우리 충북 전반의 어떤 전가에 있어서는 그걸 꽤 어렵지만 어떤 정권 중간 평가가 아니라 정권 심판론적 입장을 가게 되면 6대 2까지도 우리가 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측이니까요. 큰 판에서의 어떤 견수가 어떻게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평가들을 어떻게 4대 4의 균형추는 깨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당의 강세가 아무래도 있겠지만 시군으로 갈수록 그것이 깨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제3정당의 진출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제3정당이 꼭 수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는데요. 현실은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양강 구도를 틀을 깨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당 간 후보 단위라 이런 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당선과는 거리가 먼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응원의 마음은 있지만 또 결과는 다르게 펼쳐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판세에서 역시 지역의 판세를 예측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지역별로 들어가서 총선이라는 그 지역마다 이슈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역의 이슈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국 장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틀을 말씀하셨는데 각 총선이 각 지역구마다 지역 이슈들이 과연 이번에는 있는가 이것부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우리나라 정치를 주로 논해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이 지역 개발 지역 발전 지역 민원 해결 이런 것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지방 문과가 제대로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해야 되고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외적인 요소가 너무 강할 테고 지역 내에서는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주력으로 내세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우리 청주시 안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였잖아요. 핫 이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일어났던 각종 범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데 과연 이런 이슈들을 국회의원들이 끌고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국회에 가서 어떻게 입법을 하겠다 시장과 어떻게 공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언론은 그런 것들을 부가시키지 못하죠. 보통 판세라든지 공천과정 이런 거 지지율은 막 보도를 해도 지역의 시도는 잘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핫 이슈죠. 지금 시민공원 미세먼지 또 범죄 문제 같은 건 핫 이슈인데 그런 것을 선거판에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할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눈에 띄는 게 많이 없다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좀 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결국은 지역 안에서는 이슈들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다. 심지어 유권자를 만나면요. 경로당 가면 경로당에 보일러 해드리는 문제까지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후보들이.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미세먼지랑 같이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폐기물 소각장 문제 이런 부분이 집중으로 청주시에 되어 있고 청원에 지금 세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유권자들이 전국 이슈에 말려서 지방이라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이 계속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6개월 앞두고 점첩 조여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슈 개발은 진행이 될 테고요. 폐기물 소각시설에 관련된 문제 또는 도시공은행 관련된 문제가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한 번도 시장께서 거버넌스로 거의 기간이 다 돼간 끝자락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로 대안을 좀 내놓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 있을 것 같고요. 저쪽이 충주지역을 보게 되면 충북선 고속철도 동충주지역 유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내에서 지역의 어떤 그런 공약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경진대회를 좀 했더라고요. 이런 측면들은 제가 당의 호불호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하게 총선에 총선에 어떤 맞는 그런 공약적인 사안들을 아래서부터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것들 또 지적 발달장애와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또 실제 이쪽에 중부지역에 있어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적인 이런 특성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정책적인 것이 아주 없거나 함몰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각시켜서 지역적인 것들과 연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또 한 번 주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슈가 보면은 총선에서 지역 이슈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들은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를 짚어보면요. 이제 지금 제천, 충주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천역 경유하는 이 문제도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충주 신설 문제가 민심의 향배가 될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천 참사 이후 유족 보상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싶고요. 청주권으로 내려오면 도시공원 문제 폐기물 문제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지구의 LNG 발전소 문제가 또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소외받는 지역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현안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현안들이 왜 이슈가 안 되냐 그러면 표를 얻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거든요. 표가 되면 이쪽에서 참실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무슨 수당 10% 주겠다 그러면 그다음 정당은 15% 준다 그러거든요. 역 만들겠다 그러면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충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 얘기하면 떨어질 게 뻔한데 그러니까 도리어 후보자들이 4년 뒤에 이전에 현역들이 특혜라는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공약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사실은 시장이나 이런 단체장하고 달리 국회의원이 본인이 집행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을 관통하는 거는 인물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당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의 연동 만약에 사람들이 인물과 정책을 본다 그러면 무소속이 당선이 안 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무소속이 당선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둘이나 되나요? 그래서 인물과 정책을 보자고 우리는 얘기는 하지만 끝내는 정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민주당이 정책 개발 행사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총북도당이 최근 정책실장을 새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당이 정책실장이 다 있어서 정책공약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토대는 만들어놔서 내년 선거에서 그나마 지금보다는 정책선거를 향한 그런 노력들은 적지 않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구조 변화에 대한 얘기에서 같이 여쭤봤던 거긴 한데 새로운 정당의 충북에서의 출현 가능성 죄송한 말씀인데 그 정당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면 제3의 정당이 총선에서 언제 등장했느냐 JP 자민현 기억나시죠? 안철수의 국민의정당 그리고 유승민의 미래당이었죠. 이러한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고 그것이 창당의 분위기 속에서 확 바람을 일으켰을 때 그나마 2, 30석을 차지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 제3의 정당이 탄탄하게 뭉쳐서 그런 선수들을 앞장 세워서 뭉쳐 있느냐라는 구조가 하나 그 앞부분에 그런 분위기 현상 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소선거구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제3의 정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선거 제도입니다. 그나마 강력한 대권 주자 유력한 정치인이 한 번 바람을 일으켜서 한 두어 차례 선거의 이기죠. 힘들더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장하는 게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강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중선거제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혹시나 된다면 그러면 저는 다당 구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은 거대 양장 구도와 현재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지역구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원치 않더라 3대 원치 정도는 가지고 살더라 저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 바람을 일게 하거나 아니면 제3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를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도로 봐서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비례대표잖아요. 주요 강점은 국방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지역적 상당구에서 국방문제 전문가가 더군다나 정의당에서 나오는 문제의 참신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당 구조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를 확보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하나 하고요. 유권자들을 끌어들 수 있겠느냐. 그렇죠. 두 번째로 지금 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로서 지금 환경문제나 폐기물 소각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으나 이거는 그냥 하나 이슈적인 부분들로 단체나 운동 차원에 있어서 재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전 진짜 충청 북도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한석을 지역구의 한석을 차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경험 역량 정책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나서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 사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당에 상당구만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주만 해도 4개 중에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 이런 현실이 지금 제3지대나 제3당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거나 마무리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이슈에 관한 얘기도 좋고 전국적인 판세에 대한 얘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한 국장님부터. 저 같은 경우는 내년 선거에서 여러 가지 큰 것들은 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의 정치가 노회의 한 현상들에서 내년에 선거 때 지금 지방 권력을 창출했던 민주당 지지 세력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까지 연결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선에 이시종 지사가 선거를 더 이상 안 하지 않습니까. 한범덕 시장이 재선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격리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런 그동안에 했던 지방선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가던 구조의 연결선이 얼마나 발휘할 것이냐. 반대로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청주권 같은 경우에는 한석밖에 없는 상태인데 쇄신이라든가 대안정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보여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정말 팩트체크 해야 될 때입니다. 넉넉히 있다가는요. 이진영 저진영의 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까지 극심한 여야 갈등 그리고 진영 대립이 강화됐고요. 그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문제들도 있었고 국회 안에서 낮은 법안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 기능을 약화시켰는데요. 저는 이번만큼은 국회 개혁이 전면에 나서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국회 개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당에서도 구태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 공천에 힘써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라 교수님. 원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저는 선거는 축제처럼 치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정착 공부하면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축제처럼 치러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달리는 후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후보를 지지하는 그 후보를 뽑아주는 유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21대 충북지역 총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력풀이 저는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 피로감들 세대 교체해야 된다. 인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냥 아우성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방정치인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아울러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현명한 선택들을 유권자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당구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렇게 상생의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내부의 공천과정도 그렇고요. 민주적인 운영, 민주적인 룰을 중심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규칙들, 규정들, 관행들 이게 자리 잡지 않게 되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유권자, 각 정당들이 이번엔 만큼은 축제처럼 공정한 룰을 갖고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옳태숙 교수님. 국민들이 정치인들로부터 정말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도 복지도 아니고 정치권입니다.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매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거구도 모르겠고요. 선거 방식도 모르겠고요. 어떤 후보가 출마할지도 전혀 예측을 못하는 이런 상황. 결과적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불량 상품이든 좋은 상품이든 그냥 선택만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살면서 항상 점점 강해지는 생각이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대표 뽑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그나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으로 출발해서 각 정당의 정책 인물들 다양할 텐데요. 그 최악의 상황이지만 차악을 고른다는 마음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고른다는 마음으로 우리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을 앞두고 살펴봤습니다. 내년 총선 아직까지는 정중동 그런 움직임이 대체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총선 다가올수록 뜨거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정치권은 대의민주주의 상권분립의 어떤 대화 타협 없이 광장정시에 몰입하면서 정말 표계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영 논리로 민심이 양군된다면 일단 책임은 정치권에 있겠지만 유권자들도 분명히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할 텐데요. 그동안 표심의 바로 밑에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의 민심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6개월 동안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